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붕어빵 키우기라는 모발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게임 말그대로 붕어빵 키우는 게임인가봐요 화면을 터치해보세요 밑에 노란색 게이지가 다 차면 새로운 붕어빵을 개발할 수 있어요 어? 다 찼네요 개발 하면은 크림붕어빵 어우 그 안에 슈크림 들어간 붕어빵 되게 맛있거든요 뭔지 알죠 이렇게 꼭 또 꽉 채우면은 또 붕어빵 개발할 수 있고 오 딸기붕어빵 또 이렇게 하면은 개발 또 할 수 있나? 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오오 오오오 이렇게 하면 또 아 이거 뭐 가게 홍보 뭐야 오렌지 맡 붕어빵 이것도 왠지 모르게 그 닭고치 키우기처럼 엄청 종류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 가게 홍보는 뭐야 가게를 홍보합니다 가게의 인지도가 올라서 붕어빵의 가격이 5% 증가합니다 아 뭐야 가게 홍보를 그러면 해줘야지 이게 또 돈이 자동클릭? 오케이 붕어 젤리? 붕어빵이 아니고 젤리를 파네 얼마야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500만원 든다고? 예 튕겨가지고 500만원 못받았어요 새로운 체인점을 오픈합니다 체인점 하나당 1분마다 붕어빵 30개의 가격 오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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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야 좋은거야 1분마다 이제 좋은 저기가 나오네요 이 붕어빵 종류 오 키위 맛 붕어빵 오 진짜 키위 같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거 어떻게 보지? 오 도감 내가 이거 보고 싶었지 얼마나 많은 붕어빵이 있나 어? 이 뭐야 뭐야 이거는 아 55개가 있구나 붕어빵이 와 가격 홍보 가격 올려야죠 오케이 가격 홍보 자 그러면 또 이쯤 되면 또 궁금한게 있거든요 예 오토마우스를 쓰면은 어느 정도로 붕어빵을 개발을 해버릴까 나도 궁금하지만 아 뭐야 뭐 자꾸 잘못 선택해 가계 홍보 자 일단 또 500만원 해서 또 가계 홍보 그 다음 천만원 자 천만원 모아서 오케이 또 가계 홍보 오케이 체인점 관리 체인점도 체인점 많이 늘려야겠다 천만원 모아서 체인점에 다 때려박어 자 다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오토마우스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입금 완료 치즈 붕어빵 어우 맛있겠다 어우 붕어빵 땡긴다 이 게임 어우 어우 안그래도 배고픈데 붕어빵 땡기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우아하우 어우 너무 너무 터치가 빨라서 렉이 걸리네요 어우 무슨 뭐 체리 붕어빵 또 얻었어요 마우스 마우스를 못 따라와 터치가 너무 빨라 유령맛 붕어빵 어우 자동클릭 한번 해볼까 어우 좋네 자동클릭 어 굳이 오토마우스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또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기계 맛 붕어빵? 그냥 기계 아니에요? 맛이 한 개도 없네 별 한 개도 없어 오오 오케이 통장 가계 홍보 자동클릭 체인점 관리를 오케이 일단 한번 해주고 가계 홍보 자 한번 더 이게 가격 붕어빵에 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임은 제가 여태까지 노가닥 게임을 쭉 해본 결과 일단 돈을 빨리 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붕어빵 개발 붕어? 뭔 뭔 진짜 붕어를 팔고 있어 뭐지? 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우 좋았어 다음 붕어는 개꿀맛 붕어빵 개꿀맛이래요 개꿀이 오케이 입금 완료 상점은 뭐죠? 스킨 박스 붕어빵 낚시? 붕어빵 낚시가 뭐야? 어? 뭐야 뭐지? 하면서 붕어빵 개발 어우 좀비 맛 붕어빵 아마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든 것 같다 자 딴 거 한번 볼까요 카드 붕어빵의 축복 클릭 200번 할 때마다 거대 붕어빵이 출현해 4초 동안 버는 돈이 2배가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어 피벗타임 뭐 이런거죠 자 이거는 럭키다이스 클릭했을 때 10% 확률로 돈 얻는 돈이 오오 퍼센트로 늘어나고 1분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어 뭐야 으흐흥 아이 뭐야 어어 배달 서비스 10초마다 터치할 때 뭐야 뭐야 조 조 좋은 좋은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요 자동 클릭 다른 다른거 가계 홍보 오케이 체인점 관리 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 fol 어 이상한 붕어빵 붕어빵 오 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 어우 그만 클릭해 어우 렉걸려 렉걸려 붕어빵 개발 어 이거 하면 튕겨 바위맛 붕어빵 맛 땡 없어 맛이 아까부터 아무것도 없네요 도감 한번 볼까요 어 벌써 16개나 했는데 와 16갠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스킨박스 딴거 붕어빵대회? 붕어빵대회 뭐야 레디 뭐야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붕어빵대회 1등 해줄게 4 4 3 2 1 오케이 그만 붕어 붕어 붕어빵대회 해봤자 뭐 좋은게 하나도 없구만 일단은 또 업그레이드 이게 자동터치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저기하네요 다음 업그레이드 어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5억 15억 오케이 벌었다 붕어빵으로 이렇게 돈을 벌다니 붕어빵 먹고 싶구만 아 근데 이 게임 하다보니까 붕어빵 진짜 먹고 싶다 어우 배고파 배고파 자 또 업그레이드를 가계용보 상점에서 이거 한번 사볼까 아 이게 좋네 아 근데 돈이 없고 다 비싸네 이거 한번 사볼까요 사 10% 확률로 얻는 돈이 10%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지 좋은 그런거 같고 피버타임도 한번 하자 자 피버타임 구경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주사위는 이제 아까 그 능력 오오 이렇게 어 4초간 오케이 오케이 어 붕어빵 개발 못하는구나 에잉 폭발물 붕어빵 맛 맛 풀 혁신 풀 오 자 일단 오늘은 좀 빠르게 어 다음 붕어빵을 웬만하면 저도 마지막 붕어빵까지 함 궁금하거든요 보고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스킵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 붕어빵 뭐고 다음 붕어빵 뭐고 막 이런식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붕어빵 한번 볼까요 콜라맛 붕어빵 아 이거 왠지 맛이 없을거 같애 으으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여러가지 좀 해봤는데 자동클릭은 마스터 했어요 그리고 이거 강화를 하다보니까 붕어빵이 이제 50% 확률로 5% 올라간대요 이제 100%가 아니고 바뀌었더라구요 갑자기 예 강화를 좀 많이 하니까 저렇게 바뀌더라구 뭐 일단은 어 다음 붕어빵 또 한번 볼까연 자 다음 붕어빵 아이스 붕어빵 오 이거는 어 뭐야 왜 어 왜 다음 붕어빵 왜 나오지 어우 얘 뭐 어쨌든 다음 붕어빵이 갑자기 나왔네요 자 오케이 미라붕어빵 맛은 한 별 한개에요 오케 피버타임 아 이거 아직 업그레이드 못하네 그리고 이거 두개는 다 했습니다 풀 업그레이드 자 일단 또 다음 붕어빵 한번 봐야죠 자 다음은 핵폐기물 예 핵폐기물이 나왔어요 도감 한번 볼까 어 23개 거의 이제 두개만 하면 반타작이네요 설정 이것도 이것도 분명히 끝까지 본 사람이 있을텐데 럭키다이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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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또 또 계속 해보죠 자 다음 붕어빵 한번 볼까요 여러개 보려고 돈을 좀 미리 많이 모아놨어요 복숭아 맛 맛있을거 같은데 다음 바나나 향 다음 아귀 오우 돈 다 썼고 어구 별개 다 있네 붕어빵 아기 바나나 핵폐기물 아 이건 먹기 싫다 아 이건 맛있을거 같은데 달걀 빵도 있잖아요 아이스붕어빵 별로야 별로일거 같애 민트 별로야 바위? 별로야 별로 별로 이거 개꿀맛 진짜 개꿀맛일거 같애 개꿀이이 말그대로 개꿀맛 자 일단 또 계속 한번 보죠 짜자자자자자자자 다음 붕어빵 어잇 기사맛 붕어빵 사실 맛없죠 다음은 구름맛 붕어빵 다음은 녹차 맛 오우 아이고 성공 아 실패했다 아 상점 오케이 이거 아 이제 붕어빵이 개당 얼마죠 이제? 그런거 안보여주나? 통계 붕어빵 가격 뭐야 천 만 십만 백만 육천만 원 육천만 원 육천만 팔백만 원 터치 삼만이천번 흐흐 와우 자 뭐 일단은 뭐 또 돈 또 와장창 모아가지고 또 한번 다음 붕어빵 한번 보자구요 자 다음 업그레이드 요번에는 매운 붕어빵 역시 한국인은 매운맛이죠 코코망... 코코망고 맛 붕어빵? 뭐지? 흐흐 상점 이거는 풀강 했고 아 붕어빵 지속시간을 늘려주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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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 인생의 진리 오케이 스킨은 뭐죠? 아까 궁금했는데 어? 스킨 뭐야 얼마야 스킨 오천만 원? 스킨 스킨 다 사버려야지 제가 또 스킨충이거든요 아니 스킨 잠깐만 어디서 본다고? 스킨 도감에서 스킨을 적용시켜 보세요 도감 스킨 오 아 뭐야 이 주인장이 바뀐다는 거였어? 스킨 오오 저는 역시 붕어빵이니까 붕어빵 장사답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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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크흐 자 이거 또 다음 붕어빵 얼마야 헉 뭐 얼마야 셀 수도 없어 천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 3800 에웨 몇 개 모았죠? 오오 55개 중에 31개 와 그래도 아직 꽤 남았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아직도 예 일단은 뭐 계속 한 번 해보는 걸로 자 봅시다 다음 붕어빵은 자 다음 붕어빵 어? 무지개맛 붕어빵? 매우 달다. 맛있을 것 같은데 찐빵붕어빵 아 이거는 겉에가 이제 그 찐빵 그 느낌 어우 두 번밖에 못했네 제발 성공 오케이 성공 자 계속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돈을 꽤 많이 모아왔거든요 여러 번 강화 몇 번 오 스테이크 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스테이크맛 사이다 맛 붕어빵 탄산이 탄산 없는 사이다 맛 블루베리 맛 붕어빵 상콤한 맛이다 업그레이드는 이건 뭐지 아 1분마다 어우 이거 아직 한참 멀었네 와 끝까지 보고싶은데 이거 오 이게 마지막인거 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진짜 돈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뭐 중간에 중간에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할거지만 자 돈 엄청 모아서 진짜 한번에 강화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요번 자 많이 많이 업그레이드라 한번 메론맛 붕어빵 오우 술취한 붕어빵 아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지옥 와 이거는 어 매울거 같았는데 매우 맵다 레몬맛 붕어빵 이건 또 엄청 실거 같고만 오우 아 아 아 강화 실패 강화 성공? 오케이 성공 지금 보면은 이제 크흠 와 열다섯개 남았는데 얼마지 개당? 천 만 십만 백만 천 와아 붕어빵 하나에 2억이에요 지금 근데 아우 아직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흠 예 뭐 오토마우스로 말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우 오토마우스도 이제 슬슬 한계가 있어 자 뭐 어쨌든 되게 여러가지 붕어빵이 있네요 뭐 또 한번 계속 해보죠 과연 고구마 고구마 붕어빵? 어우 목맥힐거 같애 팝붕어빵 이거 왠지 톡톡 터질거 같았는데 어우 진짜네 스읍 애플민트맛 붕어빵? 민트맛보다는 성공적인 듯하다 크흠 뭐 그렇다네요 스읍 하면서 강화 성공! 크흠 아 스읍 강화하니까 이거 안좋은 기억이 떠오르네요 예 그 크흠 강화하니까 어 안좋은 추억이 강화! 나이스 오케이 성공 지금 붕어빵 가격이 어우 2억 2억 8천만원? 그정도 하는거 같애요 뭐 업그레이드 못하고 스킨박스 필요없고 스킨박스 필요없고 스킨박스 뭐 이거 깨서 이렇게 하면은 스읍 다른 어? 아 모든 스킨 다 얻었나? 어 뭐야 도감 스킨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cap 이거 맘에 든다 이거 이거 다른 스킨은 뭐 있지? 없네 와 이거 맘에 드네 어 이거 맘에 드네요 오오 상어야 상어? 어 이 스킨 맘에 들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또 자 지금 몇 개죠? 붕어빵 43개 55개 중에 43개 아직 꽤 남았거든요 어우 아직 어우 아직 상당한 많은 돈이 예 1조 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우 뭐 일단은 계속 해보죠 저기 한번 볼까 생일 오오오 이거 약간 케이크인데 붕어빵 모양의 케이크가 그런 느낌이죠 다음은 슬라임 붕어빵 옛날에 그 슬라임 키우기 생각나네 벚꽃맛 붕어빵 봄의 향기가 난다 오오오 아 못해? 어우 어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네 갑자기 거의 끝까지 와서 그런가 도가만 볼까 어우 꽤 아직 아홉개 남았나요? 네 아홉개 남았는데 어우 저 아홉개를 살려면은 아홉개 오랜시간이 걸릴듯한데 어우 저도 지금 이 게임을 한지 지금 한시간 예 한시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을까나? 1분마다 가지고 있는 돈이 퍼센트로 늘어난데요 업그레이드를 근데 하면은 1%씩 늘어나나 아 이거 사야되나? 3% 1분마다 3%씩 좋은건가? 좋은건지 그게 헷갈려요 예 아 일단 붕어빵 강화 이거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야 이거 말고 얼마야?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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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과연? 독극물 맛 붕어빵 오! 맛이랑 혁신이 다 별 만점이에요 만점 오! 먹고 감상평 써준 사람 없고 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쿠킹 와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 오케 붕어빵 토스트? 오 생각보다 먹을만하다 제가 또 아우 토스트 제가 저 또 어 뭐야 어 바로 넘어가네 야채붕어빵 어우 지금 이제 붕어빵 개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나 한번 볼까 붕어빵 개당 가격이 지금 얼마야 5억이야?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오오 5억4천만 와 5억4천만원 이고 붕어빵 강화는 어우 너무 비싸서 일단 붕어빵 강화 못하고 자 붕어빵의 축복 럭키데시 성장 배달 서비스 아우 에이 뭐 일단은 일단 이제 계속 돈 모아서 끝까지 가는게 예 다섯개 남았거든요 지금 다섯개 한꺼번에 할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나 다섯개 한꺼번에 하려면은 뭐 일단은 다섯번 다섯번 한꺼번에 업그레이드하기 좀 힘들겠지만 어 일단은 어느정도 꽤 많이 또 모아가지고 한번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한개씩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업그레이드 와 우주양 붕어빵 오오오호 어 이제부턴 많은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바로 한꺼번에 모으지 않고 한개씩 예 한개씩 할게 한개씩 다음은 자 오 육지 붕어 뭐죠?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맛이 별 한개네 그래도 맛은 있네 별 한개 오 이제 얼마 안남았거든요 일단은 또 봅시다 다음은 어잉 떡볶이 붕어빵 와 맛이 만점 만점 쫀득하에 치즈가 들어있다 오 치즈가 맛있겠는데 도감 두개 남았거든요 와 진짜 얼마 안남았어 와와와와와와 두개 남았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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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빨빨빨리 빨리 보고싶다 이거 어우 어우 슬슬 지겹기 시작했어 빨빨리 두개 갑시다 과연 오 푸르 푸르트 푸르트 맛 푸르트 맛 붕어빵 오 상큼한 맛이 두가지 맛이 어 두가지 맛이 나는 이제 붕어빵이래요 자 그리고 와 진짜 마지막 진짜 자 자 다음 붕어빵 한번 볼게요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붕어빵은 과연 와 오방색 붕어빵 뭐야 맛 땡땡 색깔마다 맛이 다르다 왜이래 이거 어 허접한 이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완성돼 완성이 안된 상태라 엔딩이 없습니다 곧 엔딩이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세요 다시한번 헥 엔딩이 8월 18일에서 8월 19일 중으로 추가될 예정 8월이요 이번 연도 8월 엥 와 근데 와 마지막 붕어빵을 사니까 이런게 또 있네요 뭐 그런 안내말이 나오네 와 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쭉 여러가지 뭐 붕어빵을 보면서 어 붕어빵 키우기를 마지막까지 갈줄은 몰랐는데 어 일단을 네 뭐 한번 봐봤는데 괜찮네요 게임 통계 한번 통계 한번 볼까 뭐야 아 지금 보니까 배경도 있었네 아 게임 다 끝날때쯤 되니까 알았네 아 흐흑 예 아 아 뭐야 잘못 눌렀다 네 통계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시간이 122분 그러면은 622에 2시간 하고도 2분 더했네요 터치수 터치수 132465번 자 붕어빵 계단 가격은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어 8억 2천만원 와 2시간 동안 이거를 예 일단은 뭐 원래는 2시간 더 걸려요 게임을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는 2시간이 더 걸리는데 저는 이제 오토마우스를 썼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어 되게 맛있는 게임이었어 어 맛있는 게임이야 붕어빵이 먹고 싶어지는 예 그런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붕어빵이 먹고 싶어지는 뭐 그런 게임이었어요 예 붕어빵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끝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비비엄